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립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국민 행복의 원천이 되고 창조경제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 3.0 이제는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사실을 잊는 그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문서는 생산 즉시 원문까지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은 공개된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창조기업이 만들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련 법률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보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과학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통합의사소통 시스템, PC영상회의 등 디지털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칸막이를 허물며 조직, 인사, 예산, 평가 등 정보 혁신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국민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알지 못하여 빠진 서비스도 정부가 찾아서 알려드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별로 허가 민원과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3.0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정부는 더 투명하고 유능해져 국민은 더 편리하고 행복해지고 경제는 창의성이 발휘되어 창조경제가 꽃피울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공직사회의 개혁 의지를 하나로 모아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로 그곳에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